품격 있는 음악적인 스피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은 스팬더 BC1이라는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저스 하베스와 함께 브리티시 사운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팬더의 원조 시작을 알린 기종이 되겠고요. 1969년부터 거의 94년, 93년까지 굉장히 롱런을 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모델도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세부적으로는 분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요약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형 괴짝르에 속하고 브리티시 사운드 전형적인 그 중에서도 편안한 계열이고 매우 정중합니다. 음의 색채가 다소 어두운 편이고요. 스피커가 놓여진 위치 혹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딥한 부엠 부분이 있는 스피커이고 클래식 소편석, 성악, 어쿠스틱, 포크 장르 정도의 좋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현악기나 어쿠스틱에 좋죠. 음악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 편안한 감상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추천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핵심적인 매력은 진중한 편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점 위주로의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다면요. 반대로 이제 고부 지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거의 음악에서는, 오디오에서는 거의 반대에서는 완전히 등급을 달리하는 초하이엔드 영역, 일반 보급 하이파이와 초하이엔드 이런 류의 격차가 아니고서는 장점은 대체로 단점으로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거의 얘기하지 않거나, 역사라든가 이런 다른 주변까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리뷰든, 핵심을 모르거나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볼륨에서 약점을 가져요. 블루 알리코가 25W, 레드 알리코나 페라이트가 55W의 최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꽉꽉 채우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은 4평에서 8평 정도? 약간 그렇다고 너무 작은 공간에는 조금 부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도 괜찮긴 합니다만, 밀동압이 있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출력도 많이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리 성향이 이탈감이나 아까 뒤로 물러서는 부분 때문에 무대가 뒤로 멀리 펼쳐지는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라이브하게 앞으로 좀 나와주는 이탈감이 있는 그런 성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그런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약점 악기는 저는 드럼이나 타악기나 관악기, 전자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약점은 저역의 양감은 있는데, 깊거나 단단한 저역이 나오지 않고 통울림이 살려져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기타 같은 사운드는 근본적으로 통울림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밀도감 있게 나와줘야 될 때 좀 약점을 가지고요. 때문에 락, 메탈, 힙합 같은 현대음악에서 약점을 가지고요. 직관적인 쾌감을 원하시는 분들, 강렬한 사운드를 때때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를 드리고요. 중고시세는 등록위기 기준이니까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은 항상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3way, 3유닛 방식의 스피커인데, 맨 위쪽에 콜스 4001인가 하는 그런 트위터가 들어갑니다. 슈퍼 트위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특이하게도 최초의 제품은 2way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3way 구조로 해야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3way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 맨 위쪽에 유닛은 귀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직관적으로 소리가 빵빵 나오는 타입이 아닙니다. 거의 한 16kHz, 3kHz 이 구간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저쪽이 셀레스천 1300이라는 유닛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트위터를 직접 누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유닛의 내구성이나 트러블들은 그렇게 딱히 느껴지지 않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인치 폴리 백스트랜이라는 소재가 사용된 약간 플라스틱 계열이죠. 거기에다가 위쪽에 코팅을 도포한 고무 엣지를 사용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고무 엣지가, 고무 엣지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막상 이렇게 약간 눌러보면은 차라락 갈려져 있는 케이스들 많고, 저게 갈라졌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굳어있는 성질을 가진 엣지 같은 경우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리적으로 원래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BC1 쓰면서 그 부분이 특별히, 제가 한 4종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기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은 괴짝형 박스형 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만듦이 디자인 깔끔합니다. 그리고 인클로저는 대부분 핫판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MDF에 위에 무늬목 필름이 입히거나 하이그로시 코팅이 되어 있다거나, 이게 일반적인데,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핫판이 사용되어서, 조금 더 나무적인 느낌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판이 좀 갈라지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면 덕트 구조고요. 내부 저 정도면은 마감, 완성도, 소재,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 사진도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블루아이코, 레드알리코, 페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형 투웨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투명우퍼, 백색우퍼 같은 경우는 약간 제외를 할게요. 워낙에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7,360, 96번까지는 초기형 100세계치 쪽이고, 13,000번까지는 블루아이코, 26,000번까지 레드알리코, 이후는 페라이트입니다. 그런데 3만 번 때는 제가 거의 못 본 걸로 봐서는, 알리코가 훨씬 더, 2만 번 때까지는 거의 다 알리코고, 한 만 대 정도가 페라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페라이트가 조금 더 귀한. 참고로 이 두 가지의 속성도 차이가 나는데, 블루아이코까지는 일단 25와트라 최대출력이 상당히 작죠. 레드알리코부터는 55와트 최대출력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허용 입력이 더 높은 거죠. 낭낭한 소리를 들을 때는 블루아이코 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파워풀한, 상대적으로요. 동일 기종 간에 상대적으로 파워풀한 소리는 레드알리코와 페라이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알리콜의 유닛이 더 좋다, 페라이트가 더 좋다, 뭐 이런 각각의 취향에 따른 이야기 정도가 다른 건데, 이게 트위터나 뭐 위에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우퍼의 마그넨만 다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이스코일도 약간은 변경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간이 작아서 작으면서, 하루 종일 튜너 같은 걸 틀어오시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 알리코, 블루아이코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짧은 시간내를, 조금 더 그래도 오디오적인 쾌감도 좀 들기고, 약간 볼륨을 키우시는 분들은 레드알리코나 페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크게 구분할 필요는, 그 BC1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 정말 정말 좋다, 이 스피커로 나는 평생을 가겠어, 이랬을 땐 저 세부적인 부분을 저처럼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낭낭한 예쁜 소리는 알리코 쪽이 좀 더 가깝고, 파워풀한 소리는 페라이트 쪽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몽돌 스탠드, 이런 저가형 가운데가 비어있는 철제 스탠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오리지널 스탠드도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계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역의 특성을 좀 변화 주시고 싶으시면, 단단한 철제 스탠드, 또는 괜찮은 나무 스탠드도 한 번씩 넣어볼 만합니다. 각기 소리가 약간 틀려집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고, 특히나 최근에는 알리코와 페라이트를 과거에 비교했는데, 당연히 알리코는 알리코의 맛이 있고, 페라이트는 페라이트의 맛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격이 페라이트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페라이트를 비교하고 남겼었고요. 최근에는 그 남긴 페라이트를, 또 BC1A, 파워앰프가 달린 액티브 버전을 구입하면서, 이 페라이트예요. 둘 다. BC1A는 거의 다 페라이트거든요. 페라이트 패시브와 페라이트 액티브를 비교했는데, 액티브는 또 액티브 대로의 맛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코 페라이트의 차이보다, 같은 페라이트인데, 앰프 달린 버전이 조금 더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BC1A는 저에게 훨씬 더 양이 많고, 단단한, 결국에는 최저하게 매칭이 된 파워앰프라고 보셔도 되는데, 쿼드 뭐 3330344, 606, 222, 그리고 네임 4110, 7140, 네임 네이트, 이런 류 정도 매칭을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BC1A 앰프가 조금 더 진짜 핏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을 말씀드릴게요. 재미로 보는 부분이지만, 혼자만의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지인분들, 저희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들려드리는 분들, 다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적인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중소유 괴짝 스피커 분류에서의 저의 평가는 A입니다. 현대적인, 젊으신 분들, 현대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C나 F를 줄 만큼 별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디오를 장기간 들으신다거나, 오디오를 웬만한 스피커들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시고, 아,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 고급적인 느낌, 음악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편안함과 함께, 깊은 음악의, 진한 매력에 빠져들고 싶으시다면, 성향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 번은 꼭 경험해 보셔을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A나 S 쪽에 점수를 드리고 싶고, 오디오를 얼마 안 하셨거나, 젊은 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C나 F를 드리고 싶은,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스피커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의 경우도, 지금은 아니라도 차후에 조금 나이가 차시고, 음악적인 성향이 좀 변화가 있었을 때, 또 그, 특히나 젊은 층이 수록 클래식을 잘 안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클래식까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설령 젊으신 분이라 취향이 안 맞으시더라도, 약간 추천을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가면서도, 때때로 아쉬움을 느끼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역시 굉장히 좋은 스피커다,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